갈비가 아파요, 갈비가. 찰랑찰랑 찰랑대네 잔에 담긴 위스키처럼 그 모습이 찰랑대네 사랑이라 한 잔 술이던가 좋다! 오오오! 그대는 나를 취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갈비가! 가까이서 이 마음을 자꾸 흔들었어 촉촉해져진 눈빛 하나로 이 마음을 적셔주었어 야야야야 그것이 사랑이라면 이 순간 모든 것 다 줄 수 있어 그것이 거짓없는 진실이라면 나를, 나를 그대 속에서 찰랑찰랑대는 둘이 되리라 재기성, 서수남, 김현심 4강 진출! 축하합니다! 운이 아니라 실력이다 무서운 다크호스 633회 우승 환영 우승민 웬만해선 이들을 이길 수 없다 640회 우승 토요태 8강전 세 번째 대결 우승민 우승민 씨 마초로서의 매력이 참 넘쳐요 진짜? 네 지금 제가 방송에서는 요 모양 요걸로 비춰주고 있지만 굉장한 마초였죠 상남자죠 그렇죠 사실 집에 일어나면 제가 뭐 동상도다 보니까 야 어머 물 어머 그러면 정말 와이프가 물 그러면 부탁하셔요? 어머어머 저는 집에서 말을 길게 안 합니다 어 밥 밖에서도 길게 안 하시잖아요 하하하하하하 방송에서도 별로 그렇게 길게 하신다고 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한영씨가 우승민 씨의 파트너인데 지난번 우승했을 때 금 어떻게 했어요? 저요? 아 뭐 금방 없어지긴 했어요 어? 저요? 네? 어떻게 처분했어요? 금방 뭘 다 사버렸어요 그걸로? 어머어머 아 저희 또 이렇게 같이 고생한 스태프들한테 또 주고 이야 괜찮네 남은 걸로 저 필요한 거 좀 샀습니다 여장부 스타일이 있더라고 네 오늘도 좀 욕심이 나십니까? 지금 더 커졌어요 두 배라는 말에 진짜 제가 귀가 이만해졌어요 혹해졌죠 어 혹했어 그렇죠 어떡하지? 왜왜?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서 제일 세죠? 제일 세요? 네 저기 신지영 네 그 제가 봤을 때 하나의 큰 걱정이 이제 신지 씨랑 마지막에 홍진영 씨랑 대결을 하게 되면 다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나오는 거를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나간다고 그랬더니 음 언니 나와요? 그러더라고요 어 언니 나가 그랬더니 음 그러면 마음 편하게 가야겠다 라고 했는데 오늘 아까 전에 인사하러 와가지고 언니 근데 저 김수희 선배님이랑 해요 그래서 그럼 열심히 하자 하하하하 예 그랬어요? 이게 아무리 친하지만 그래도 봐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네 자 그럼 두 팀 8강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승민 한영입니다 한영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할까요? 네 자 룰렛 돌려주세요 둘째 멈춰 체리필터 낭만고양이 네 엔진영 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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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둘이 밤이면 별이 되지 나의 집은 뒷꼬로 달과 별이 뜨지요 두 번 다시 선선가게 덜 질렸나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외통이라는 이제 바다로 떠날 거예요 걷니 녹음을 쳤어 문고기 잡으러 나른 낭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